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처음 시나리오를 떠나가는 약간 그런 거 되게 살다가 좀 짜증날 때 다 떠나고 싶다 그런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게이머로 했다 보니까 게임 쪽하고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1편이 끝이 아니라 또 3까지 있대요 아 이제라서요? 아 정말 준비는 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군요. 프리까지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가서 또 2탄 3탄이 나올 것 같고 저도 오늘 정말 그래서 엔딩의 업무는 알잖아요 하나의 엔딩이 보였고 또 다음에 또 재미있게 즐겁게 2탄 3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